첫사랑 너구나 첫사랑 꽃잎들이 떨어져 내리잖아 먼저 은태희 학생 그걸 손바닥에 받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대 어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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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렀 흘렀 인사해 얘가 태희 여기 채수지 안녕 좋아해 안녕 우리 둘이 아 그만해 하지마 이런거 하지말로 너 우리가 엄마에게 왜 그래 갑자기 너 그냥 위로하지 말고 이해하는 척도 하지 말고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냐고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냐고 내 마음은 화가 난게 아니라 슬픈 여자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하나 너가 너는 너는